서주목 도겸은 132년부터 194년까지 62세 사망. 노현의 현령 유주자사 의랑을 역임한다. 정서장군 황보승과 함께 양무도위가 되어 변경에 침입한 서강의 강족을 격파한다. 거기 장군 장훈을 따라 서쪽의 한수를 토벌한다. 서주자사로 임명돼 황건적을 토벌한다. 동탁이 집권하고 천자가 장안으로 거처를 옮기자. 낙양에 주둔한 동탁의 부하주준이 반동탁연합군과 결탁해 하남을 탈환하고 직모해 주둔한다. 도겸이 반동탁연합군 주준과 결탁해 정예병 3천명과 군자를 후원한다. 동탁이 왕윤에게 살해되고 동탁의 부장인 이각과 곽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다. 도겸은 주준을 추대하고 안동장군, 의량 후 서주목에 임명된다. 도겸은 서주에서 형벌과 행정을 다스리지 않고 도의를 위배하고 감정대로 행동한다. 도겸은 간신 조갱과 친하며 충성스럽고 정직한 조욱을 멀리 광릉태수로 내보낸다. 공손찬의 명령으로 발간현에 주둔하며 고당의 유비, 평원의 선경과 함께 원소를 공격하나 원소 조조군에게 패한다. 193년 조조의 부친 조숭이 도겸 치하의 낭야로 피난 온다. 도겸 부하인 도의장계가 조숭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해 회남으로 도망간다. 조조가 도겸을 공격하고 팽성 전투에서 패배한 도겸은 담성으로 도망간다. 구원병인 청주자사 전해가 데려온 유비에게 단양병 4천을 내주고 예주자사로 삼고 소패에 주둔하게 한다. 194년 조조가 다시 도겸을 공격한다. 낭야와 동해의 몇 현을 점령한다. 도겸은 단양으로 도망가려 한다. 여포 장막진궁이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를 점령하자 조조가 연주로 돌아간다.